안녕하세요. 아저씨와 고양이입니다. 얼마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가 왔는데 적성검사 받은 지 10년이 되어서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일종 대형이래서 대형은 온라인 접수가 안되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직접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접수를 할 경우 신체검사서를 병원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로 갔는데 보건소에서 신체검사서를 안한다고 해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간단하게 신체검사서를 5천원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건소 가면 헛걸음합니다. 파주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되는데 아무튼 갈 때 증명사진 3.5 곱하기 4.5도 두 장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파주의료원 앞에 바로 경찰서가 있습니다. 여기 경찰서 종합민원실 들어가셔서 번호포를 뽑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주 뒤에 다시 경찰서로 찾으러 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